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1번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차가 있을 때 차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는 이거 행위 앞지르기 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거 찾아보려 일단 정의를 볼게요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안되요 왜 안되냐 하면 앞지르기 방법 조항에 보면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고 있어요 요게 안된다는 거예요 앞지르기를 하면 다 좌측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는 걸 찾아볼까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다른 차의 뒤를 따라가는 것 뒤따라가는 게 무슨 추월이에요 그죠 앞지르기 아니죠 차로를 변경하여 그 차로로 계속하여 주행하는 것 여기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앞지르기라고 보기 어렵죠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죠 이렇게 지나서 그 차 앞으로 나아가는 것 차 앞은 여기죠 이게 맞는 거죠 회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 이런 거는 유턴이죠 유턴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맞는 걸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3번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앞지르기 왼쪽으로 하는 거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놓고 계십시오 56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차하고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 거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전거는 또 차에 속하고 자동차에 속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그거 구분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강목의 차를 말한다 차 중에 원동기가 달려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뭐나 이제 그 용량이 cc 같은 것도 작고 출력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못 들어가요 590와트 이하 50cc 미만 이렇게 돼있으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구분한 게 뭐냐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이 다섯가지예요 승용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안 돼요 예외조항으로 딱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것은 2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겠네요 563번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하는 과속사고는 시속 20kmph 넘는 거에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의 특례 2항에 보면 12가지 12대 중과실 사항이 나오죠 그 중에 3항에 보면 제한속도를 20kmph 초과한 경우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의 제한속도를 알아야 되고 얼만큼 위반했는지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각각 해설을 해볼게요 최고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서 매시 110km로 주행하다가 발생했어요 제한이 100km인데 10km 초과해서 110km를 달린 거에요 그러면 10km 초과기 때문에 20km 초과는 아니죠 요거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거에요 이번 최고속도가 80km인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95km로 주행했대요 기준이 80km인데 95km로 주행했어요 그럼 갭이 15km니까 20km보다 작죠? 또 아니고 최고속도가 9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매시 100km로 주행하다 사고 발생했어요 기준이 90km인데 100km로 주행했어요 갭이 10이죠? 이것도 역시 아니고 최고속도가 60km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82km로 주행했대요 60km인데 82km로 주행했대요 차이가 22km나죠? 그래서 20km보다 이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요거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가 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최고속도가 60km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82km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564번 도로교통법상 4색등화의 횡영신호등 배열 순서를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도록 바라보고 다니셨던 신호등이에요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인데요 이걸 안 보여주고 그냥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추시는 분 진짜 많아요 운전 30년씩 하신 분들도 이거 막 틀리거든요 주의 깊게 바라봐야만 이게 보입니다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 순서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입니다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요 이걸 우측부터 하면은 녹색이 먼저 나와야 되죠 틀렸죠 좌측부터 하면 적색 맞고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이게 맞죠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다 틀렸겠죠 나머지는 요거 맞는 순서 맞는 거 2번이 답이네요 좌로부터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틀리시는 분 진짜 많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565번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적성검사와 관련해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해가지고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라든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병력신고서 이런 것들 또 행안부가 정하는 질병 신체관한 신고서 이런 것들이 적성검사에 들어가는 공식 서류들인데 아닌 거 찾아보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이거 맞죠 여기 있죠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다항에 있고요 병역법에 따른 질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이건 라항에 있습니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죠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이런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안경사분들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적성검사 기준으로 판정서류를 쓸 수는 없어요 답은 4번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되겠습니다 566번이요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만든 것은 원래 긴급자동차는 아닌데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긴급차로 지정해 주세요 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오늘부터 이거 긴급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 차가 맞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혈액공급차? 원래 긴급차예요 날때부터 긴급차예요 이거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죠 이거 원래 긴급차예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차는 지정을 받아야 되죠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런데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이것도 역시 원래 경찰차니까 원래 긴급차예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야 긴급차가 되는 거 전파감시 업무에 쓰겠다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3번 되겠습니다 567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오른 것은 두 가지 찾아보래요 긴급자동차 지켜야 될 사항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에 보면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나오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래요 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을 꼭 켜줘야 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경호 업무 하시는 차량이죠 경호차량들이죠 그거는 사이렌 안 울려도 돼요 나 경호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경우 없잖아요 경호 업무 차가 조용히 다녀야 되죠 그럴 때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안 켜도 됩니다 경호차량에 해당할 경우예요 옳은 거 두 가지 찾아보래요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경찰차죠 자동차의 안전 운행이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단속하는 차량들은 안전운전 기준 이런 거는 안 갖춰도 돼요 단속 차량에 대해서죠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맞고요 일반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예를 들면 임산부를 싣고 간다든지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가지고 긴급하다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전조등과 비상표시등이 볼 수 있습니다 틀렸죠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켜게끔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켤 것 이렇게 하고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2번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68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이다 알맞은 내용 두 가지는 했습니다 차로란 연속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건 차로가 아니고 이건 차 도예요 차 도 이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차 도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이 선 이걸 뭐라 하느냐 차선이라 하죠 맞습니다 3번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했습니다 차 도가 아니고 이건 차로죠 차로 차선과 차선으로 구분된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 차로입니다 보도란 연속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보도요 네 맞는 얘기죠 보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두 가지는 차선과 보도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569번 자전거 한 대에 운전자와 동승자 등 두 명이 탑승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 다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한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틀렸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운전을 할 때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하고 있죠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 자 답은 둘 다 한다 1번이 되겠죠